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극에서 온 펭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강아지 소리 시작할게요 반응 없이 간식에만 집중해 있는 행복이네요 행복 아마 먹고 있는 거야 이걸 펭수 성대모사라고 하는 행복이야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이 참 전혀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소리를 바꿔봤습니다 큰 개 소리로 행복아 무슨 반응을 좀 해봐 아빠가 지금 나의 마음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좀 놀라는 착이라도 해줘야지 아빠가 보람이 있지 안 그래? 영화 범주와의 전쟁 최민식인가요?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? 내가 너희 서장이랑 같이 밥 먹고 응? 이거 어그로가 아니고요 응? 실패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네요 행복이가 그 이렇게 끝내기는 아쉬우니까 그 안 돼 안 돼 다음 예고편 좀 할게요 안 돼 말 먹었잖아 안 돼 다음 편은 먹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 먹었잖아 쓸데없이 시간 끌어보려고 예고편까지 집어넣는 꼼수를 버리는 행복이 아빠네요 그럼 반투만 줄게 반투만 멀쩡하던 사랑을 아주 바보 왜 글로 들어가 아무튼 이상 저는 친절한 기계언니였습니다 어딨어 혹시 노력이 가상하다 생각되신다면 구독 부탁드려요